김영철 검사. 이 김영철 검사가 억울하다. 니들 완벽한 허위 사실인데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계속하면 책임질 줄 알아라. 이렇게 그야말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5월 8일 날 입장문을 배포했거든요.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땡땡과 3자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하여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 위와 같은 허위보대 편승에서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반을 하는 등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을 가지고 감히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지금 제1야당 그것도 의석이 171석인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제가 한 말 딱 보면 검찰이 잘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할 때 괜찮고 자기가 당할 때는 이렇게 억울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는 짓이거든요. 딱 저게. 특히 한동훈이 가죠. 저런 비난. 정말 적반하장의 비난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걸 고스란히 베끼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사례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위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장땡땡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진짜? 자 지금부터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탐사가 어제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저번에 끔찍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김스타가 장시호를 만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는 모 숙소로 왔다는 거고요. 그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차명으로 그 숙소를 구해서 차명으로 장시호와 친구가 놀고 있다가 친구가 빠지고 김검사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전체 화면으로 구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내가 상대 너라면 다른 거 물론 사람마다 화나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스타를 8시 9시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지? 오마이갓 진짜야? 일단 일찍 이럴 때 안 된대. 일찍 끝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일찍 끝나잖아. 어어. 그니까 우리는 9시 10시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날까 정해보라는데 어떡하지? 식당 이런 데서 만나게? 아 근데 오빠랑은 어떡하지? 오쿠드에서 만나는데 내가 잡아놓기도 좀 뭐하고. 항상 만났던 데는 어디야? 김스타랑 오쿠드 아니야? 오쿠드지. 야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어쩌고 있는데 있잖아. 다 인증해야 돼 지금. 알지? 바코드. 코로나 저기 오쿠드? 아 오쿠드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식당 이런데 웬만한 바코드 인증이야. 오쿠드가 모텔에 들었는데? 응. 그때 내가 모텔에 가자고 그럴 수도 없잖아. 응. 근데 내 생각에는 상황을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김스타를 많이 안 들여다면서 모를 수 있잖아. 응. 그래서 그런 데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미리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코드 핸드폰 인증이야. 응. 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식당 같은 데는. 그리고 요즘 웬만한 식당 열심히 닫을 거야 아마. 응. 10시가 뭐야 지금. 응.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잘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니가 내일 5시부터 좀 놀아줄 수 있어? 어 그럼 그럼 내일은. 내일 깍스에 집 가서 머리 틀이를 좀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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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저녁 먹고. 응. 니가 방을 잡아놓고 니네가 간 거지. 응 응. 그래 내가 거길 쓰는 거지. 응 응 응 그래 그래. 그게 나아. 근데 이 설명은 해놔. 그래도 무뚝대고 잠을 안 한다. 이거 씨씨티비 안 찍히나? 해 씨씨티비 없는 곳은 없지만. 체크인은 해? 응 마스크를 다 하고. 체크인을 따로 해 너가 하면 안 되지. 응 할 수 있지. 니가 하든 내가 하든 체크인이야 우리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지. 너 탈을 할 줄 알아 우리 갔던 방? 응? 우리 갔던 방 알아? 어라 아 거기 아 그런 건 니가 하는 게 낫겠다 미안. 아 진짜 봄누누을 해야 될 걸? 응. 내가 왠지 정확할 것 같아. 참 저게 시타씨 나면 죽어 가는데. 내일 거기 가서 밥 시켜 놓고 몇 줄 아냐 먹고 있을까? 응. 이제 10시 돼요 그저. 아 진짜 그럼 그 전까지 그럼 되니까 그럼 되겠다. 대략이야 되겠다. 내일 대략 시간 몇쯤에서 어 미용이 줄여야 해. 5시까지 애비 깍지러워. 오케이. 응 응. 살벌한 내용이네요. 저런 걸 어떻게 공개됐을까 의문인데. 절친이 지금 장시호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게 보도되는 게 장시호를 위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돼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KPI 뉴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유탐사. 그리고 또 한 군데. 이 세 군데에 이 녹취록을 보냈고. 녹취록이 1200여 개. 녹취 파일만 1200개가 넘고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이제 녹취록으로 만들었더니 4400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이 전화는 아예 이렇게 방을 잡았고. 체크인 얘기 나오고. CCTV 걱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에 또 대화도 있는데. 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쓸쓸해져서. 내가 지금 왜 애초에 만나지 말 걸 그랬어. 이런 걸 토로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 정도를 거짓말. 이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보도 매체들은 장 OO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만을 근거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는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 OO에게 페이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하고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 결탄 꺾고. 검찰에 기사한 장 OO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영을 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 OO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친구하고 무려 2년 동안은 녹취예요. 2년 동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자기 과시용 멘트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지. 저렇게 친구랑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자기 과시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직 빗나가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어떠한 다른 관계에 연락한 적도 없다고 처음에는 주작했대요. 그러다가 녹취록이 있다니까 연락은 했다. 네. 그 얘기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 OO 녹취록이는 제가 이 OO 회장과 장 OO을 함께 조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한 사실 전혀 없고 이는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히 확인될 것입니다. 또 보도매체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장 OO 등의 증언을 조사해서 존재하지도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야 했다는 거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법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장 OO은 절대 대질 조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불려나갔는데 있더라. 저쪽 방에 JY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만나봐라. 그리고 교도관을 밖으로 빼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대질 조사라고. 당신네들이 그런 거 피신에 남겨놓는 거 있었어? 불렀는데 피신이 안 남긴 그 날들은 다 무슨 날들이야? 그거를 밝히라고.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이 출정한 기록을 뉴탐사가 찾았어요. 같은 날에. 같은 날에 검찰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러던가. 같은 날 우연히 왔을 뿐이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해도 캥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건 더 악의적이죠. 장 OO 등의 증언을 조작해서 존재하지도 않던 저게 왜 들어가죠? 국정농단은 명백하게 존재했죠. 다만 니들이 니들이 뭔가 공을 세워서 승진할 요량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삼성 이재용의 발목을 잡을 요량으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존재하지도 않던 혐의를 누가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 시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좀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녹취록 얘기를 하고 있지. 존재하지도 않던 혐의를 갖다 얘기한 건 없어요. 하여튼 잔머리 겁나 잘 굴리게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도박판으로 비유하면 구라 치고 있는 거예요. 카드 갖고 그냥 밑장 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것도 하수의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죠. 진짜. 이거 진짜 하수의 전범을 보였던 게 한두근이지 않습니까? 청담동 반경 1km 안에 내가 있었다는 증거 나오면 내가 직을 걸겠다. 거기가 논현동이었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검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아주 전력이 굉장히 더러운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에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날짜가 다 특정돼 있는데.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날. 그날이 잠자기 하루 전이잖아요. 저 날이 8월 18일 날 통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8월 19일 날 잤다는 거 아니야. 그럼 8월 19일 날 네가 안 갔다는 걸 입증하면 될 거 아니야. 알리바이를. 그런 물증은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한동훈이랑 똑같습니다. 한동훈도 청담동 게이트 같고요. 민사소송 들어가서 10억을 걸어놓고 지금까지도 자기가 거기에 안 갔다는 알리바이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GPS 기록만 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저 말을 할 때 저 심리를 좀 알고 싶어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소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의 재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고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적 체험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해봐. 자식아. 고소해. 저게 핵심 내용이겠죠. 마지막 저 대목이. 더 이상 이걸 갖고 확대시키지 말아줘. 여기서 멈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건방진 자식 진짜. 고소해. 야. 검증 다 했어. 그리고 인용 보도했다. 고소해. 변호사비를. 이제 우측 구해요. 구하러 다녀. 변호사비를 구하러 다녀야 되겠군요. 어쨌든. 이거 내면 간단하거든요. 2017년 12월 6일서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장시호, 이재용 출전 기록 내. 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 에어비앤비, 오크우드 안 갔다는 거 내놓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는 이유는 입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럼요. 겁져서 입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기 법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자기가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을 다투다 보면. 그러니까 저건 언포형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리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이 있고 이 녹취록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직자는 해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왜 해명을 안 하고 저렇게 무슨 지가 아귀나 짝귀가 되는 줄 알아가지고. 어? 야. 뭐 내가 빙다리 핫 따지러 보이냐. 뭐 너 손목하지 내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죠. 해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해명을 할 수 있으면 지닥하고 끝냈죠. 소장님이 보시기에 얘는 어떤 스타일의 인간입니까. 한동훈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대응에서는. 이인자. 그렇죠. 얘는 한동훈의 이인자인 것 같아요. 김영철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같은 깡패 두목 스타일이 있고 그 외에는 대체로 한동훈 같은 스타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런 스타일. 그래서 사소한 공격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또 그리고 그 반격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수가 낮은. 그런 공격을 하는. 사실은 우리 바람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견 이름이 바람이거든요. 얘가 겁이 드럽게 많아요. 진짜 겁이 많아요. 걔가 제일 싫어하는 그 소리는. 어. 뭐가 쿵 하고 떨어지거나. 어. 옆에서 풍선. 풍선을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한 번 지가 풍선에 가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다가 터진 적이. 가까이 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놀래서. 그런데. 지보다 좀 약해 보이는. 있잖아요. 애기들. 조금만게. 걷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어. 보면 짖어요. 짖어요. 네. 겁 많은 개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택배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면 또 열심히 문 앞에 가서 짖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없잖아요. 집안에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안 보여. 어. 못 짖어요. 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은 도대체 누굴까요. 나는 얘는 완전히 그런 겁 많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하는 짓 봐서는. 네. 뭐 백이 윤석열일 수도 있겠고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또 분류된다. 최측근 아니지만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공연을 하니까 윤석열 측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훈 측근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검찰 특검 때 특검 때는 4부에 속해 있었다는데 그 얘기될 때 계속 한동훈하고 같이 세트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한동훈 그리고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은 자기한테 하겐다즈를 계속 사주고 이 오빠는 자기한테 검찰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부르라고 했대요. 앞으로 우리도 들어가면 검찰 들어가면 동생 그럼 되는 거예요? 어이 동생 말 높게 우리 편하게 수사하자고 이런 솔직히 말해서 피의자한테 오빠라고 하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빠라고 하라고 말 못 바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술집에서 만나면 몰라. 거기서도 피의자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뭡니까? 소개팅했으면 모르겠는데 피의자한테 무슨 사적인 자리라고 해서 말을 편하게 해라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 KPI 뉴스에서는요. KPI 뉴스에서는 그 녹취는 녹취대로 있고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장시호가 김스타 김스타가 바로 김영철이라는 거는 저기 전화번호 가려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도니까 매너 있게 가려주는 거야. 김스타 우리가 양아치 같은 가세현 이랬으면 저거 다 깠어. 근데 가려드리잖아. 그럴 때 정신 차려야지. 저 김스타 전화번호 다 확인했어요. 김영철 거라는 거야. 네. 장시호가 왜 저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지? 그러게. 네 폰도 좀 까보자.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그렇군요. 내 사랑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건지. 그러게.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KPI 뉴스에서도 이번에 이제 파문이 큰 게 이 KPI가 인터넷 신문이긴 하지만 뉴탐사 외에 다른 곳에서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같이 보도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탐사건 인용해서 보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게 1년 전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뉴스버스에 대해서. 오.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A검사 뭐 이래 가면서 다 숨겨져 가지고 부적절한 관계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됐죠. 그때부터 KPI 뉴스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 7일에 장시호와 그다음에 김영철로부터 해명을 다시 말해서 반론을 들었어요. 반론을 들었는데 장시호 같은 경우는 김 검사를 멋있게 봤고 호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2, 3년 전까지 연락한 것도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봤다. 그렇지만 따로 그런 숙소에서 만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 간큼하죠. 그나마 그래도 나름 합리적 해명을 했네요. 아예 부인하면 나중에 다 들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 분류까지는 아니다. 그런 적으로 나름 영리하게 해명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그 숙소는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김 검사는 장시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까? 라고 부인을 했다가 문자메시지를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김스탄 이래놓고 서로 했는데 사적인 게 아니래 이게 공적으로 검사들하고 조사받을 때 문자 주고받은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참 더러운 얘기네. 저는 제 후배 검사하고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요. 피의자 관계에서 피의자 관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문자로 네 죄를 부르라고 그러니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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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도 안 되는 기자로 이렇게 김영철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또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편하게 하라고 한 건 맞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 장 씨는 창고인이었고 이것저것 많은 도움을 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칭을 편하게 하라고 했다. 사적 만남은 제 명예를 걸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장 씨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수십 번 전화 걸어 왔는데 한두 번 받아준 게 전부다. 이야 옴무 빠따리네요 그냥. 여자가 이렇게 수십 번 전화를 걸면서 발목을 붙잡았는데 두 번 받아줬다. 녹취록 보면 뭐 그런 정황은 아니던데. 이거 말고 진짜 낯두고 녹취록 했거든요. 내가 김스타한테 그랬어. 오빠 우리는 언제 만나? 그러니까 상대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목소리 뭐야?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못 받았어요. 이제 당장 못 받는 상황이라서 그 문자메시지 보내죠. 장 씨호 씨인가 그분이 10분 뒤에 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수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 나 세수 중. 세수 중이니까 10분 뒤에 하겠다. 미안 뭐 이런 걸 보내는데 그게 아니 공적인 관계에서 세수 중이니까 지금 10분 뒤에 걸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잘못하죠. 이건 명백하게 사적 관계에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무서운 검사인데 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수 중이라고 얘기 안 하죠. 내가 뭔가를 다른 일을 했다 그래도 잠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죠. 급한 전화가 와서. 이러면 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그러니까요. 앞으로 나도 검사한테 전화 오면 세수 한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전화 오고는 세수 중입니다. 20분 뒤에 하세요. 아주 가까운 사적 관계다. 특히 여성이 그런 어떤 세면이라든가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이 KPI 뉴스에서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전혁수 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뉴스버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스버스가 2023년부터 추적하던 것을 전혁수 기자는 적으로 옮겨서 계속 추적했고 최근에 그에게 이 파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뉴스버스는 뉴탐사를 인용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뉴탐사 입막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경고를 드려요. 이진동이 이걸 갖고 있다니까 파일을. 이진동 기자가 누군데.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야. 그리고 검찰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다는 것도 밝혀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물렸어요. 이진동, 강진구. 그야말로 사냥개 두 마리한테 아주 양쪽 엉덩이를 제대로 물렸습니다. 엉덩이가 떨어져 나가든 본인이 실토를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한동훈하고 가까운 관계라면 털리다 보면 한동훈 쪽에 뭐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머나 백두산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르릉 그러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성수TV에게 이렇게 꼬리 좀 물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빛솜님도 감사합니다. 금빛솜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또 백두산님이 받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철의 과거 어떤지 됐는지 어제 폭로하지 못한 다른 거 폭로를 해드릴게요. 황희석 변호사가 자 보십시오. 최순실의 조카라는 장시호를 수사하고 기소하고도 장시호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은 일명 김스타 오빠 검사가 김영철이라고 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를 받으며 이른바 국정론당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던 검사였는데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하면서 증언연습까지 같이 하고 구형량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 행위로 서슴치 않은 것 같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 피고인과 사적관계를 가진 것도 알려졌는데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국정농단 수사검사가 국정농단 수사를 농단한 범죄자가 된 거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뒤져봤더니 2020년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등을 고발했던 사건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가 누군가 했더니 김영철이었다. 그래서 보세요. 기절초풍할 행각들. 불기소 유효 통지. 김건희를 고소를 했는데 보세요. 불기소. 권오수 불기소. 윤석열 불기소. 최훈순 불기소. 다 불기소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얘네들은 100여 명밖에 안 되는 특수검찰은 로펌 아닙니까? 로펌을 넘어서 이거는 마피아 같은 놈들이죠. 깡패들이죠. 깡패들. 법을 이용한 깡패 집단.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되는 사조직이 검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출범은 우검회였다고 김성수 TV에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안대희. 안대희가 중수부장할 때. 그때 이회창 대선 자금을 수사할 때. 그때 만들어놨어요. 우검회를. 그 우검회의 행동대장이 윤석열. 그 좌우 날개가 유일준 한동훈이었대요. 윤석열의 좌우 날개가 같대요. 그리고 여기에 신봉수도 있었고 박찬호도 있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간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사조직이. 그리고 이 사조직이 박용수와 만나면서 또 특수부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특권까지 치달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범죄를 덮어주면서. 어떻게 덮어주냐고요? 윤대진이 범죄 덮어주는 거 보십시오. 형 범죄까지 덮어주기 위해서 아예 윤석열이 직접 변호사를 구해주잖아요. 그게 들통나서 청문회 때 떨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에서.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소장님. 지금 일단 이자들은 어떤 심리로 이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농단을 해온 것인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서 사조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들의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나외랑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조금 달랐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사욕 추구를 넘어서서 최고가 되겠다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던 야망. 이런 걸 꿈꾼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저는 처음에는 검찰총장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나설 때는 상당한 주저를 했거든요. 윤석열이. 그런데 거기에 또 뒤에서 백업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이 밀어주고 이러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꿈을 더 키운 거죠. 그럼 뭐 국가를 장악하지 못할 바 있냐. 그래서 이 검찰의 한 아회가 검찰 내에서의 사조직으로서 자기들 사익을 추구할 때에 미친 어떤 사회에 미친 폐해 이걸 넘어서서 이 집단 자체가 국가를 좌우하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들이 왜 아무리 살인 사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거는 들어갈 때부터 진짜 웬만한 깡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저기에 들어갑니까. 저조직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깡이 없어서 깡이 있어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려고 줄줄 가능성이 높아요. 출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인성이 기본적으로 안 된 놈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공과 출세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부정축제 뭐 돈 뭐 이런 걸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소위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라인을 잘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내에서 가장 확실한 라인은 이 라인이란 말이죠. 들어가고 싶어서 서로 줄 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뭐 이제 검찰이 모두 다 100%가 그렇진 않겠지만 성공을 꿈꾸고 출세를 꿈꾸고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그런 경찰 검찰들은 대거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이쪽에서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없어도 끌어당겼을 것 같아요. 자기 쪽으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너 우리 쪽 들어와. 이 두 가지 정도로 했겠죠. 하나는 성공을 보장해 줄게. 꿀빨게 해 줄게.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협조 안 하면 너 검찰에서 쉽게 발 못 부칠 줄 알아라. 나가서도 밥 못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끌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해서 자기들 세력을 계속 키운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깡다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저분한 마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깡다고가 있는 사람은 양분함 검사처럼 그런데 들어오라 그럴 때 거절한 사람이 깡다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깡다고죠.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김규현 변호사가 누구냐면 지금 최해병 특검법을 물심양면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해병예비역 출신이고 그러면서 검사를 했던 변호사예요. 검사를 2년인가 만에 때려쳤대요. 그런데 그 때려친 이유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건 윤석열 패거리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 희망이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군인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외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죠. 승진도 못하고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에 의해서 그래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찌감치 밖에 나가서 털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일은 겁나 많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한대요. 네. 다 떠넘긴다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 이외에 다른 거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해야 돼요? 다른 검사들이 다 밤새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민생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지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어떻게 이런 놈들한테 세금을 주고 이런 놈들한테 권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검찰을 완전히 사회화한 놈들이고 이제는 국가를 사회화한 거죠. 이제는 진짜 이들의 시대를 완전히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번에 확실하게 또 한 게 이 김영철 김영철이 한동훈 부류의 그런 인간이다. 그러면 이자의 심리는 철저하게 이인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짐작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걸 했습니다 김영철이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그 한 것들을 다 보면 수사를 겁나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건들은 전부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대충 불기소하고 무마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자기 선배 형사들과 관련 그러니까 검사들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실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검찰로서의 진짜 실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조작 실력은 뛰어나고 나쁜 짓 하는 데서는 뛰어난 실력들을 갖췄을지 모르겠는데 정통으로 정말 법리대로 상대방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데서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 집단이. 검찰로서는. 그래서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현재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자. 이들이 주로 작동하는 원리가 처벌 공포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김영철 같은 경우는 지금 처벌 공포가 아주 최고에 달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무섭겠죠. 네. 네. 김스타님. 네. 그럼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현명하게 판단해야 돼 이럴 때. 그러면 나중에 정의로운 검사도 될 수 있어 사실. 처벌도 피하면서.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검사가 될 수는 없겠고. 감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겠죠. 감옥은 안 가야지 진짜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 거기 가면은 막. 어. 니가 잡아넣는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얼차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오빠. 잘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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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 이었습니다.